저거 편집하면서 엄청 힘들텐데 저희 많은 유튜버분들이 오시거든요 근데 그 많은 유튜버들이 틀어집니다 뭐하시는지 아세요? 사전공이 안 걸맞아요? 안했던 수민들한테 다 사인 받고요 뭐하나 봐요? 원시가 왔어요 유튜버 원시가 왔어요 가만히 있어요 너도 유튜버야? 무슨 유튜버야? 무슨 유튜버 내 얘기를 해봐 어? 알고 싶지 않아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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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저거 유튜버 달라고 옆에 있는 어디처럼 개인 프로가 되는 거야? 아이고 너도 원시가 날 막힌다 아이고 어둡이 알 orders wear 이게 Ihr Stat all v Times 어? 저거 손님이 조기죽을 안 받으시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거죠 그 남자는 이 여자친구가 커플 좀 입고 돌아다니냐? 시골도 커플 신다니냐? 어? 어? 어르신? 어? 야, 누나? 유튜브한테 리액션이 이렇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? 이 자식이 어머, 내가 왜 이러지? 아, 언니, 이렇게 좀 받으실래? 어머, 리액션 어? 하하하 어? 엄청 조심하겠지, 지금 여러분, 이 중에 큰 놈들이에요 아유, 누나들 아유, 어쩌다가 이런 놈이기로 썰고 찾았어요 그냥 하필 요즘 머릿속에서 제일 지랄하는 놈이기들을 그냥 아유, 진짜 좋아 아유, 저 예쁘네 아유, 저 예쁘네 민준경 씨네 되게 치콘하시 생겼다, 사랑합니다 고객자가 몇만 명 될때요 없어요 했어요. 안결심해요. 유튜브 구독자 늘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? 사람들이랑 출전이 다르다마다 핸드폰을 빼서 너무 두드러워 버렸어요. 그런데 왜 그걸 내가 언제 했지? 아무도 모릅니다. 아무도 모릅니다. 첫й 그리고 고릴따라의 눈에 비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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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진짜 울리는 미친 거들 많아요 뭐야 우리지 어디가야 뭐야 뭐하는지 아우가 야 도움 소리 이거 뭐하니 어? 어? 지랄왔네? 머리가 아파 아유 그러니까 내가 힘냈어요 제가 큰 놈들한테 드릴 말씀이 별거 없어요 아유 여기 치마이름이 큰 놈들 여기서 막힌 놈같이 놀아보자 아유 저기 문자세계가 감사합니다 아유 내가 귀resser 어머 저거 저거 나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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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오표 여태는 우리 인사한 듯하면은 우리 원식영팡이라는 걸 시켜볼까 오빠지? 원식영팡은 겁나 좋아하는 거 맞지? 원식이 형이 뭐지? 번호와! 원식이 형이 뭐지? 원식이 형이 뭐지? 하하하하하하 야 왜 뭐지? 우리 원식이 형이 뭐지? 가만히 있어 이 씨 어우 짜증나네 원식이 형이 뭐지? 진짜로 원식이 형이 뭐지?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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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방대기를 치고 명상에 드릴게 해! 진짜로 하야되게 해! 넌 눈이 예고하니? 자 지금 더 여자 프로래스의 이름으로 생긴 게 있습니다 그렇지! 죽여버려! 죽여! 죽여버려!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! 정신 나누어 드리겠습니다. 가만히 있어 이 씨 근데 카메라 letting 원래 이렇게 2분에 오셨어요? 2분에 오신 거에요? 2분에? 5분에? 5분에? 3분에? 어디까지? 5분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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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유튜브에요? 무슨 유튜브야 이게? 누구나 어떻게 겨울들은 다 하셨어요? 됐다 유튜브들 하나 나왔다 컨텐츠로 친구들 신경 보내는 거에요 친구들 신경 보내는 거에요? 짱이야! 짱이야! 길이 뜬다 이거에요? 자 아들씨 아니 누군지 멀뚱한게 생긴다 멀뚱한게 안 할 수 있어요 자 선생님 수고하네 아니 누군지 멀뚱한게 생긴거에요 아니 누군지 멀뚱한게 생긴거에요 아니 누군지 멀뚱한게 생긴거에요 오우! 아니 짱밟아 아 짱밟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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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어떻게 돼요? 또 멀뚱한게 생긴거에요 아 뭐야 잘못된다 수고나오? 수고나오고 있니 여기가 또 나오고 뭐였다고요? 이게 뭐였어요? 아, 네. 비닐이라고요? 그래요? 이런 거 알아요? 전 다 아는 부분이 있어요. 맥사람이 말할 때까지 찍으면 돼요. 넥살이에요. 빨리 말하세요. 안 그러면 몸이 고장합니다. 어디가요? 빨리 진짜 잘했다. 안 넘어질 거라고요? 한 번 잡아주셨는데? 안 넘어질 거예요. 가져가서 붓고? 붓히는 거야? 안 넘어질 거예요. 하나, 둘, 셋. 저런 치유의 안 넘어질 거라고요? ㅋㅋㅋㅋㅋㅋ 안 넘어질 거예요. 여기만 안 먹었지만 거꾸나 그 짜대를 볼까? 거꾸나 보다 나를 손가락 앗 вет기 던졌다 이노아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좀 꼬꼬꼬 periodic 꼬꼬꼬꼬 씹혀져 안 오셨어요 이노아 딱 깔렸어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너무 좋지 않아? 시켜봐요 손가락으로 말 안 할게 사람들이 못 웃겨 손가락으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 이렇게 둘봐 나 그냥 리퍼스레 리퍼스레 리퍼스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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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퍼스 리퍼스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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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괜찮은 남자분들이라도 있으려면 어떻게든 기회를 팍 끓고싶어도 좋다고 그죠? 아이스럽네요 자 동갑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동갑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했지만 공연을 올려두기 시작했습니다 동갑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스 야야야야, 아무리 외로워도 추딩은 아니다, 홀아나서. 자, 밑에 디스코 이용하실 분들 운전해 주실 쪽 대단입니다. 올라오세요. 빠르게 한 버티고 잠깐 쉬었다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빨리 한 버티 자, 여기까지 돌아가고요. 잠깐 쉬고리로 엎드리 좀 돌리시고 숨을 좀 보기고 편안하게 되시시길 바라 마무리합니다. 자, 여기까지 돌아가고요. 가만히 있어, 가만히 있어. 원심동단이 없으면 진짜요. 저 성인 혹시 천 씨야? 아니요. 진짜 맑었는데 이게? 어떻게 원심동단이 유전자를 갖고 있지? 먼저 해야겠다. 진짜 맑고 싶어요. 네, 안 이용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십니다. 이제 빠르게 공개합니다. 라스트, 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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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랩. 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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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랩. 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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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랩. 죄송해요 우리 언니들. 딸, 6,000, 2년을 만나길 바랄게요. 당신은 진짜 마음이 아프죠. 멀쩡한 게 들어있는 거 진짜 깜빡이 있잖아. 혹시나 해서 얘기하는데 우리 30이자 어디 이거 뜨라고 내려가서 밤에 빌면서 제목하면 안돼요 타린이 진짜 터맛이 생겼는데 고생했어요 우리 이쁜 이르지 모르겠고 아니 타린이 뭘 또 잘생겼어 미쳤는데 자 이제 마을이 고생들었다 재밌들이요 이제 마을이 여기까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실 때는 두 손이 쭉 반대쪽 철저히 내려가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용하실 분으로 타세요 고생하실 분이